오늘이 한국의 구정인데, 새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은이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스카이프가 왔는데, 새 복 많이 받으라고 이메일이 왔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먹는 거,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보내주는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키친이거든, 여기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그, 여러 가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퀵오터, 이거는 알몬드, 이거는 검은콩, 그, 이건 뭐가, 미숫가루, 이거는 몽고니, 그, 호두, 이거는 윗, 윗, 브랜, 이거는 밀기울, 그 다음에 이거는 해바라기 시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랩시드라는 거, 플랩시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제 놓는데, 어떻게 먹는지, 지금 우리가 캔은 안 버렸는데, 캔은 사면 돼요.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이 요것이 퀵, 퀵 오프, 이걸 하는...न십그 experiential Mädchen? 납작볼리 같은거지. 여기로, 이걸 두스푼~! 6,7개 7개? 1,2,3,4,5,6,7,8 그 다음에 미스가루 그 다음에 호두는 거기도 안 넣었어요 호두는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안되고 황구 사도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넣고 호두 그 다음에 밀기를 두 스푼 정도 넣고 해바라기씨 홍두도 안 넣어도 되고 해바라기씨가 있어서 넣고 이번에도 해바라기씨가 있어서 넣었거든 아직 맛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진이 거 이거면 맛이 독가요 저야 적당히 넣는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게 요거 플렉시드 요거는 콜레스토를 낮춰주고 이제 그 이게 아마이오씨인데 요거는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매일 매일 먹으면은 몸에 콜레스토로 같은 거 안 쌓이고 예 좋을 거에요 그렇고 이제 바나나가 있으면은 바나나 사자 오늘은 바나나 많이 갖다 놨네 바나나를 한 개는 반 개 정도 먹을게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먹기가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바나나가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은 몸에도 좋고 피도 맑아지고 뭐 다 좋거든 이게 한 개는 조금 많고 해서 이렇게 좀 반 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간단 뜨거운 물이 문제인데 우리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있거든 그냥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데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걸 우유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고 근데 그냥 우유은 뭐 데우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로 먹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먹은 게 지금 어 그건 뭐 더 3년 정도 근데 괜찮아 매일 먹어도 근데 이것이 이렇게 놔두면 물이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물이 불크던 그럼 물이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물을 조금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물을 한 컵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whole wheat flavor 맞나요? 아니면 flavor? no flavor? 네 괜찮아요 flavor what does it taste like? taste like? 네 very nice very nice? 네 OK Why don't you try it? Why don't you try it? If you want I can make it for you 이게 있어서 요거 있으면 레이징하고 요거고 맛이 참 좋아져요 맛이 이렇게 프레보가 나와 그러니까 요거 물을 넣었다가 조금 있으면 불어져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If you want 예, you can make it one more set you can try very good and then in my case I have 바이타민 C 한 개는 킬로만 보내줄 수도 있고 바이타민 없으면 여기에요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씩 하루에 한 개 이렇게 넣고 요거는 밥 먹다가 먹으면 같이 먹는 거야 이거는 디저트 디저트가 아니고 같이 녹으니까 또 이 건물은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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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도 OK anything else? 앗 공부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그래서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이게 똑같은거 똑같은거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뭐가 안 맛있어도. 근데 이거는 지금 3년동안 먹어도 야식마다 너무너무 맛있는거야.